이와이와 얘 쫓아다니다가 눈 산빨기지 했어 아우 이쁘다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하죠 걔는 약간 클럽 분위기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나비들은 좀 참한 며느리 스타일들 아름다운 곳에만 나타나는 그래서 주로 나방이 좋아요 두 얼굴을 가졌죠 한쪽 나비는 나방이고 한쪽은 나비고 너 아주 거짓말이 18단이구나 일어나 이 기집애야 전 여기 있는 분들에게 외롭지도 않고 내 고치장 줘 화가 난다 고치장 임표야 그만해 네 아 나 못 참겠어 더 이상 아 이쁘다 아 내가 요즘에 아기를 가지려고 지금 키로수가 15키로가 평소 때보다 그냥 찌고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있어야죠 제 인생에 언제 또 쪄보겠습니다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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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셨어요? 네 잘 지냈죠 하하하하 결혼 축하드려요 아이 하셔 하셔요 하셔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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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세요? 아이 애기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아 애기 이름이 뭐예요? 아 일단은 드리미 지금 해명으로 애기 이름을 아직 안 신 거예요 그러면? 네 지금 그거 지금 합의점을 좀 찾고 있어요 지금 약간 느낌이 오늘 약간 설레는 느낌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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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왜 고객님이세요? 저기 저희가 갈게요 아니 내가 갈게 하하하하 저기 갈게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어? 네 하하하하 할 말이 없어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진행 좀 해봐요 저쪽 일단 갈까요? 이쪽으로 가는 거야? 네 또 뭐 어색하면 어색한 맛대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든든해 예능하는 사람이 와서 아유 우리는 큐사인 떨어져요 큐사일 씨 기자님 큐 하하하하 쟘 하하하하 이거 약간 짱 느낌인데 그죠? 뭐 여자 이런지 여자 이런지 나 하나야 인사하로 predlock exhibition 아 참 두 분이 동갑이죠? 태어난 연도는 79년생인 것 같아요. 제가 빠른 7구고요. 하하가 79년생인데... 이천희씨가 제 친구예요. 제가 이천희와 동기인데 그 친구도 빠른 79년생이에요. 근데 천희가 79년생인데 친구를 한 거죠. 아 그러면 천희도 빠른 학번이에요? 학번이 빨라요? 아 그래요? 아 그러네. 학부모는 빠르시니까...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. 근데 뭐냐면... 강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. 법적으로 이제 빠른 게 없어졌어요. 범수는 심지어 김범수잖아요. 김범수는 78인데 저랑 친구예요. 제가 숙여서... 정리를 좀 해보세요. 저는 괜찮아요. 친구를 할 수 있는데... 근데 밖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자리가 있었을 때... 맞아 맞아. 지금 보니까 장희씨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... 중요하죠. 중요해요. 중요하죠 솔직히. 근데 필드가 좀 다르다 보니까...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. 안 만나면 되니까. 안 만나면 되니까. 아니 안 만나면... 가끔 보면 잘 지냈어요. 에릭이랑은 어떻게 되세요? 에릭도 어떻게 보면 빠른이거든요. 그럼 에릭이 하라는 대로 하게? 근데 에릭이 저랑 친구예요. 없는 사람 얘기를 하세요. 나중에 만나시면... 우리 둘이 얘기하자니까. 아 정말 헷갈리네. 꼬마니! 사실 빠른 7살 때 학교 들어가고 싶지가 않잖아요. 들어갔는데... 진짜 귀엽다. 내가 보는 입장에선... 50 다 돼가면...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려고...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려고... 발버둥을 쳐요. 끝에까지... 사실 한 다리가 제일 무섭고... 이 수컷들의 서열 정리라고... 한 살이라도... 한 살이라도...